네, CNB 광주방송이 어린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운 CNB 겨울방학 과학교실을 조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봅니다. 투명 액체에 물풀과 베이킹소다 등을 첨가해 만든 이른바 슬라임입니다. 여기에 비즈 파우더를 뿌려주면 더 예쁜 형태의 슬라임이 만들어집니다. 재밌었어요. 집에서만 맨날 액체괴물 만드는데 맨날 실패해가지고 액체괴물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 학교랑 배우고 재밌고 이런 거 만드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즐기고 신기한 것도 많고 즐길 게 많은 거 같아요. 다음에 또 보고 오고 싶어요. 올해 처음 개최되는 CNB 겨울방학 과학교실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지워지는 형광펜 만들기와 LED 그림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를 전달하며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희망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주위에서 만나보면 과학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 흥미를 가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번 과학 교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재미를 가지고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넓은 과학의 세상으로 안내한 CNB 과학교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CNB 뉴스 조형주입니다.